슈타인은 멈추지 않는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지구암박기 어드벤처! 지구암박기 생일! 4라운드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관전 포인트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남미는 어떤 곳이야 했을 때 저희가 갔던 여행지를 보여주면 아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인생 최고 여행지, 최애 여행지가 생겼고 이번에 아 최애? 저는 이제 페루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여행지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여행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근데 벌써 느낌이 온다. 여기 약간 기념품 가게 많이 팔 것 같아. 조그만 거 사고 싶어. 우리가 가방이 작으니까. 맞아요. 현장 다니는 가방이 있더라고. 피리? 단소가 있어요? 벌써 돌아. 들어가자마자. 잠시만. 내가 단소에 미쳐. 단소 엄청 좋아하지. 단소 불러주세요. 아마존의 성. 우와. 나 이거 사고 싶어요. 빨간 이거 약간 체리목 같은 것도 있는데. 어? 그건 또 뭐야? 뭐야?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살래. 뭐야? 잠시만. 들어오셔, 들어오셔. 들어오셔. 들어오셔? 누구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거는 뭐예요? 나 이거 살래. 뭐야? 언니. 아임 엑스포트. 나 잘해요. 이거 아마존 가서 합쳐하자고. 뭘 잘해? 어렵네. 불지도 못해. 어? 이거. 이거 케냐 사파리에서 밤에 텐트 안에서 들었던 소리야. 진짜 무섭다. 나는 이 새가 마음에 드는데? 원진아 씨랑 어울린다. 꼬리도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 같이 하더라고. 저 식당이다. 저 식당 갈까요? 뭐야? 그럴까?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진짜 그림 같아, 근데. 하늘이. 야, 여기는 미쳤어, 뷰가. 어쩜 미래? 뷰가 진짜 레전드였어, 저기는. 아, 저기 페루라고 이렇게 써놨네. 비바 엘 페루. 페루의 영광을. 뷰 예술이다. 왔다. 어, 오케이. 클래식 트로트 세비치. 남미 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세비치예요. 왔다. 기니 피그. 우와, 저게 기니 피그야? 우와. 기니 피그가 생각보다 크네? 너무 푸짐하네요. 아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얘 손을 봤어. 귀여워. 야, 저거를. 아, 다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되구나. 기니 잔 할까? 악수하는 느낌인데. 짠. 기니 피그를 먹어보네요. 잘 구웠는데? 엄청 튀겨주는구나. 근데 맛은 맛있겠다. 잘 익은 치킨이네. 치킨 맛이구나. 껍질만 식감이 달라. 껍질만 그 동물의 가죽이야.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 치킨. 네, 프라이드 치킨. 근데 지방이 좀 많이 낀. 맛있겠다. 입맛 없다. 못 먹겠어. 아니, 닭이 입맛이 없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게? 잠깐만요. 쥐가 짠 것 같다, 뇌를. 브라질이 진짜 어딜 가도 경치가 강렬한 것 같아. 진짜. 잠깐만, 공 하나 빌려서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제가 또 이게 족구를 좀 했기 때문에. 헬로우, 홀라. 도도비엔. 위 원 투 플레이 발리볼. 땡큐. 아, 땡큐. 흔쾌히 같이 해주시네. 오케이. 우와. 저게 된다고? 너무 잘해. 그냥 서커스를 하세요. 잡아둬. 그냥 브라질의 동네 사람 아니야. 계속 늘어놔, 계속 늘어놔. 잘하죠. 안정감, 안정감. 안정감. 와, 뒤로 받았다. 가슴으로. 어깨로. 어깨로. 멋있다.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야, 이제 공 안 온다, 공 안 온다. 패스 안 줘? 아, 유독, 유독 찐딱한 놈을, 진짜. 가슴으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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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새로운 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